약자가 뭐의 약자인 줄 알죠?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? 장난으로 아까 무빙티처라고 했지만 죽음이 빠지는 거야? 움직임 선생님이야? 너 100% 모른다 나 하나 둘 셋 마운테인 마운테인 너 알아? 나 알았는데 형이랑 호두 먹을래? 진짜 잃어버려 뭘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건 뭐야 메인타임 멤버 멤버시 멤버시 티처? 자막으로 나갈 거니까 엠 그쵸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제가 자 다시 할게 뭘 다시해 야 뭘 다시해 끝났어 죄송한데 갑자기 맞아요 엠티는 왜 뭐예요?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아시아투어를 떠나는 동안 신화방송이 잠시 슈시키를 갖고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? 네 오늘부터 이런 거예요 오늘은 그동안의 신화방송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화합하는 시간을 갖고자 엠티를 추진했어 이야 뭐라고 한마디로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어승도승 얘기 좀 나누자 라는 아 너무 좋다 좋은 시간이죠